지하철을 타고 50년 지기의 친구를 만나러 야탑으로 달려갑니다 야탑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로 나가서 야탑역 앞 광장과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내리는 눈은 자동차로 인해 이렇게 광장과 나무가지에 내리는 눈은 쌓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쉼 버스가 쉼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무가지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이 먹방으로 이어지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떨렸던 서시 전문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약속한 친구와 만나서 레스토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그래서 응원하고 있는 중 아 시원한 거 도로에서 고춧가루 당연히 막히지 엉망이 더러워 신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주 별로 안가졌네 원래 두세 번 가는데 지금 못 갔지 올해는 이제 가기 걸렸나 끝났죠? 동전 계곡에 옛날에 간다는데? 안 갔어? 동전 계곡은 맹소사? 맹소사는 이야기하는 거에요 맹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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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살짝도 안옵니다 이거 망고같아 망고 응 시원해서 이거 괜찮아 먹어봐 네